아 지금 아 아 스포 먹으면서 창문을 통해 본 풍경입니다. 여기가 보이소 으 으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아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otsp 아 죽어집니다 밥도 좋구요 귀도 즐겁구요 아 아 문들고 이거 즐겁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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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엄청 많죠? 밥도 해놨고요. 카페포트 여기도 지금 이렇게 탕 비어 있습니다. 겨울이 지나니까 겨울에는 여기가 꽉 찼습니다. 겨울이 지나니까 이렇게 겨울이 되어 있어요. 콩이는 여기에 있습니다. 콩 배고파 특별히 변한 것은 없어요. 특별히 변한 것은 없어서요. 침실 직접 봐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은 안 보여 봤어요. 안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독서하기도 힘들어요. 안경 없으면 앞에도 뭐 여기 수평계 수평계 여기가 샛소리 있다 자기소 함께 여기 여기 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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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